저도 5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팬사에도 말했지만 원래 저희가 1주 더 할 예정이었는데 못하기도 너무 아쉽고 솔직히 저는 이 5주 동안 너무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5주를 진짜 많은 추억과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5주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은 정말 성공했던 활동인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1위도 했잖아요 그쵸? 진짜 다 여러분 덕분이고 너무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그래?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금방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다른 그룹한테 가면 안 돼요 안 가! 안 가! 안 가 안 가! 안 가 안 가! 안 가 안 가! 갑자기 윙크해주고 이래도 안 돼요 우리 아가새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? 그냥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것만 알겠죠?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대박omics 어떡하지마 Schук